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XOL의 환영! 나 오레오 먹어도 입이 까매요. 한 번에 거짓 말이 난 거짓 야 이거 조명이 나 좀 뒤로 가겠는데? 왜? 그냥 들어가네. XOL의 환영! 자 우리 XO가 오늘 뮤직뱅크에서 1등을 했습니다! 저희는 지금 팬사이너 회장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계시네요 앞에서 계실 수도 있지 안녕 20분 후에 들어가죠? 네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일요일 날 인기가요 끝나고 월요일 날 저희가 원래 V LIVE를 켜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머리가 이미 다 바뀐 상태였어가지고 공개를 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화수목 뮤직비디오 찍고 어제 새벽 4시에 끝나서 오늘 아침에 산옥 뜨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 서운하셨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뱉은 말인데 일단은 머리색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식으로 사과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게 SNS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 머리색 바뀌어서 못합니다 뭔가 스포니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세훈씨 진지하게 마피 한 번만 더 할까? 와 나 진짜 마피 한 번만 하자고 이럴려고 그래 진짜로 아니 그래 깔끔하게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하자 한 번만